안녕하세요 웅짱TV의 웅짱입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신라면으로 컵라면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먹어 봤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맛이 뭐랄까 확 와닿는게 없었어 약간 당황스러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상의 댓글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신라면이 아니라 이 라면으로 만들어 보세요라던가 정말 많은 추천들을 해주셨는데 다시한번 오늘 그 추천받은 컵라면을 가지고 컵라면 볶음밥을 만들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어 그럼 어떤 컵라면을 준비했는지 먼저 재료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유... 나한테? 육개장 오! 미오,紹介해 짜잔 오늘은 육개장 사발명이랑 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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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이 영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세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컵라면을 뜯어서 짐 락에다가 대용물을 전부 넣습니다 이렇게 짐 락에다가 다 넣으신 뒤에는 오 오 오 오어어어 그냥 내용물이 잠길 정도로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파기름을 먼저 내는게 좋다고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파기름을 먼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계란을 넣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밥을 한 공기 넣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정도 섞어지면 아까 만들어둔 이걸 넣습니다. 와 뭐 참 위로야 그래. 뭔가 카라소니 미에션나? 네. 정말. 아이 컨셉! 맛있어. 자 육개장 컵라면 볶음밥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접시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육개장이나 왕뚜깡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바로 먹어보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어 왕뚜깡お願いします! 네! 미어 그 왕뚜깡을 처음 봤어요? 응. 한국에 있는 거 봤어요? 아니. 봤을때 너무 길게 봤어요. 하하하하. 봤을때 봤을때 기억이 안 나요. 네. 확실히 네. 우와. 이 계란을 보면 아아. 아아 왕뚜깡이야. 에에에. 정말 아니야. 우와. 으에에이. 유끼들보다 더 빨개질 생각합니다 아, 좀 야이 되어 composed다 했는데 으하하하하하하 으아하 어아하 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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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 오! 맛있어! 짜잔! 짜잔! 맛있어! 빨리 먹자! 어디가? 여기가 유키자완 그리고 이 왕독콘입니다 자, 유키자완으로 먹겠습니다 이 왕독콘이 너무 맛있어 미유가 너무 맛있어 왜요? 전혀 안 맛있어 진짜? 맛있어! 신라멘이 더 더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유키자완이 더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응 유키자완이 더 맛있어 네! 유키자완이 더 맛있어 네! 네! 이렇게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유키자완과 왕독콘이 달라요 미유가 어떤가 좋아지? 유키자완 오! 진짜로 辛さ的に食べやすいっていうのもあるけど旨味があるから もっとチャーハンっぽくなってるってこと? 画然チャーハンっぽい 飲みが好き おー好きなんだ 結構好き おーよかった ちなみにしんなめも入れてランキングをつけたら? 1,2,3 はぁまた即答 しんなめごめん しんなめの時もこういう反応をちょっと思ってたけどな実は 味の評価をお願いします はいじゃあまずゆっくりさんから はい あんまりゆっくりさんの匂いせえへんね いやなんでやろ ムクロン めっちゃ食べやすいやん うん これなもっとこうカツンと来ると思ってて あのゆっくりさんの味知ってるから めっちゃマイルド なんでやろ あでもうまい うん うまいのはうまい でも思ってたのと味が違うからちょっと戸惑ってる えー じゃあワンクトコン食べてみます お願いしまーす なんかあんまに匂いせへんな なんかあんまに匂いせへんな めっちゃうまいんやけど あははは えっ? 俺こっちかも あー うん 俺なワンクトコンよりゆっくりのほうが好きなんよ だからこっちのほうが好きだと思ってて こっちが好き あははは またシンナメンのお酒ないけど シンナメンより何倍もうまい うん カップヌードルいでて うわーカップヌードルねー カップヌードルめっちゃうまかったよ うん めっちゃうまかった 俺は うちいこっち うわー 大成功やな 大成功やなこれ うん うわー うん おおしっ 僕として もそしてる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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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僕として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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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いまくだいぶん 極ん いばんやんさあ やいかじごよ ずたゆんと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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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ひんどん うん うん あらかきした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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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員 うん 福 うん 私は わあ、わあ! おい… ウィンドゥッコ ドゥッコイラーミョン... マヌンチンギンラー… えっ? ウィンドゥッコ… これねー アやね。 こうアーンになってんのよ ほらーわかりにくいよこれ... まぁ確かに えぇー ワン おぉー! ワンドゥッコン あぁ!もう少し ワンドゥッコン コン! ルーピックパ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